준짱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짱입니다. 오늘은 가, 나, 니오리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것과 비교를 해봐도 그러한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최상의 사항임을 나타냅니다.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보세요. 인생은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최고입니다. 당신은 술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녀는 단 것이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이게 무엇보다 고급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